1. 복부에 힘주어 납작하게 만들고 빠르게 걸으며 시작해주세요 오늘은 60초씩 운동하며 휴식 없이 진행해볼게요 복부에 힘주어 납작하게 만들고 팔을 힘차게 움직이며 빠르게 걸어주세요 제자리에서 빠르게 걷는 것만으로도 숨이 차고 힘드실 거예요 이때 복부 힘 풀리지 않도록 주의하며 빠르게 걸어볼게요 두 번씩 옆으로 이동하며 박수 쳐주세요 복부에 힘주고 팔 크게 열었다가 모으며 박수 쳐볼게요 복부에 힘 Yap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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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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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니깐, 빠르게 걸어볼까요? 빠르게 걸으면 앞으로 펀치해주세요. 빠르게 걸으면 앞으로 펀치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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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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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게 걸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çi band, 빠르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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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edery green, Missouri, precies, and alsoитай,lamation,LEY,니, 무 힘으로 무릎을 가져오며 동작 이어갈게요. 두 팔 위로 올리며 빠르게 걸어주세요. 계속해서 빠르게 걸으며 십박수 높여볼게요. 무릎 들며 두 손으로 터치해주세요. 복부 힘이 풀리면 중심 접기가 어려워요. 복부 긴장 유지하고 호흡 내쉬며 터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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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팔 옆으로 돌리며 빠르게 걸어볼게요. 마지막 동작이에요. 조금만 더 힘내서 속도 유지해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두 손모와 무릎을 터치해주세요. 복부에 힘을 주고 무릎을 높이들며 손으로 터치해주세요. 터치할 때 호흡 내쉴게요. 호흡감게 동작 이어가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가슴 앞에서 두 손 돌리며 빠르게 걸어주세요. 뒤꿈치를 들어 침간 소음이 생기지 않도록 가볍고 빠르게 걸어볼게요. 자세히 알아볼게요. 자세히 알아볼게요. 두 손 허벅지 사이로 내리며 중심을 이동해볼게요. 두 손 허벅지 사이로 내리며 중심을 이동해볼게요. 자세히 알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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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등 힘으로 팔을 열며 동작 이어가 주세요 두 손 가슴 앞에서 교차하며 빠르게 걸어볼게요 속도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빠르게 걸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리 넓게 열고 무릎을 살짝 구부리며 두 손 아래로 내려볼게요 두 손에 무거운 걸 들고 있다고 상상하며 아래로 내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팔꿈치 등 뒤로 모으며 걸었다가 제자리로 돌아올게요 등 힘으로 팔꿈치 모으며 동작 이어가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팔꿈치 당겨 내리며 한 다리씩 무릎 접어볼게요 팔꿈치 당겨 내리며 한 다리씩 무릎 접어볼게요 두 손에 불편해보겠습니다 두 손이 팔꿈치 고추장 두 손을 팔꿈치 두 손을 팔꿈치 두 손이 팔꿈치 두 손을 팔꿈치 두 손에 손을 팔꿈치 팔과 함께 빠르게 걸으며 심박수 높여 볼게요. 팔을 앞뒤로 빠르게 움직이며 힘차게 걸어주세요. 심박수 떨어지지 않도록 속도 계속해서 빠르게 유지할게요. 팔을 앞뒤로 빠르게 움직이며 힘차게 걸어주세요. 팔을 모을 때, 팔 모을 때 호흡 내쉬며 빠르게 걸어볼게요. 팔을 모을 때 호흡 내쉬며 힘차게 걸어주세요. Cause I don't know where this will go Oh no body knows I'm not nowhere into my life You walk there let you open my eyes Can't believe this could happen to me 빠르게 걸으면 팔 옆으로 두 번, 아래로 한 번 내릴게요. 심각도움이 생기지 않게 복도 힘주고 가볍고 빠르게 걸어주세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손바닥을 앞으로 늘며 좌우로 움직여 볼게요. 팔과 겨드랑이 힘으로 손을 앞으로 힘껏 밀어주세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팔꿈치를 고정한 상태에서 팔을 접으며 빠르게 걸어 볼게요. 손바닥을 쫙 펴고 팔 전체의 자극을 느끼며 움직여주세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손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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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부 힘으로 다리를 끌어온다고 생각하면서 동작 이어갈게요. 엄지손가락을 뒤로 보내며 빠르게 걸어 볼게요. 등 힘으로 엄지손가락을 뒤로 보내며 가슴 앞까지 시원해지는 걸 느껴보세요. 팔을 크게 돌리며 좌우로 이동해 볼게요. 팔을 크게 돌리며 좌우로 이동해 볼게요. 어깨가 불편하신 분들은 팔을 작게 돌리며 따라해주세요. 팔을 작게 돌리며 좌우로 이동해 볼게요. 팔을 작게 돌리며 좌우로 이동해 볼게요. 팔을 작게 돌리며 좌우로 이동해 볼게요. 한 발씩 앞으로 뻗으며 빠르게 걸어주세요. 주먹을 쥐고 팔을 접을 때 이두에 자극 오는 걸 느끼면서 이어갈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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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우로 빠르게 걸으며 이동해 볼게요. 체지방을 활활 태우며 매트 좌우로 이동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사선 위로 한 팔씩 뻗으며 좌우 이동해 볼게요. 옆구리까지 쭉쭉 늘리며 동작 크게 따라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좌우로 이동해 볼게요. 좌우로 이동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좌우로 이동하며 팔을 사선 아래로 뻗어주세요. 팔을 뿌리듯 힘있게 뻗으며 좌우로 움직여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발을 탭하며 팔 좌우로 들어볼게요. 복부에 힘주고 한테 살짝 숙여 좌우로 탭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두 팔 사선 아래로 뻗으며 빠르게 걸어볼게요. 두 팔 사선 아래로 뻗으며 빠르게 걸어볼게요. 힘있게 동작 따라하며 이어갈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두 번씩 무릎 접으며 늘어볼게요. 두 번씩 무릎 접으며 늘어볼게요. 두 번씩 무릎 접으세요. 두 번씩 무릎 접으세요. 두 번씩 무릎 접으세요. 두 번씩 무릎 접으세요. 한 발씩 번갈아가며 옆으로, 앞으로 펀치해볼게요. 계속해서 빠르게 걸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손바닥을 뒤로 보내고, 좌우로 이동하며 다리 뒤로 탭해볼게요. 손으로 물을 가르듯이 뒤로 보내며 따라해주세요. 손으로 물을 가르듯이 뒤로 돌아가고, 좌우로 이동하며 다리 뒤로 돌아가고, 좌우로 이동하는 것에 따라해주세요. 한 발씩 옆으로 보내며 빠르게 걸어 볼게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조금만 더 힘내 볼게요. 잘라줄게요. 잘라줄게요. 한 다리씩 가볍게 앞으로 차주세요. 다리를 털듯이 앞으로 툭툭 차볼게요. 투데이 이슈 톡이었습니다. 한 다리씩 사선이로 뻗으며 빠르게 걸어볼게요. 속도가 느려지지 않도록 호흡하며 빠르게 걸어볼게요. 투데이 이슈 톡이었습니다. 옆으로 2번 이동해서 손 머리 위로 뻗어 볼게요. 좌우로 이동하며 팔 힘있게 위로 뻗어 주세요. 좌우로 이동하며 팔 힘있게 위로 뻗어 주세요. 다리 뒤로 걸어 스텝하며 박수 쳐 볼게요. 다리가 어려운 분들은 천천히 따라하며 동작을 익혀 주세요. 다리 뒤로 뻗어 주세요. 사랑한 섬을 맞댔시오. 이제 해탈으로 떠오르면서 살이olu dur더라도 머물러들어 주세요. 조상한 섬을 맞댔무. 다리 뒤로 감정한 섬을 맞ị 거죠. 다리 뒤로 감정한 섬이 born. 상상하셨을 때 까지 이제 해탈으로 조상하고 있겠다는 유전할게요. 두 팔로 팔자 그리며 무릎을 들어 트위스트 해볼게요. 팔을 크게 돌리며 복부 힘으로 무릎 들어주세요. I remember the car ride, conversations all night long, when we were 15. Hey, babe, I just want to know what you think about me when the summer's over. Hey, yeah, it's been a blast. I still remember even after October. And when the winter falls, just think about me and I'll keep you going. 사선 앞으로 펀치하며 빠르게 걸어볼게요. 복부 힘이 끌리지 않도록 힘주고 빠르게 걸어주세요. And I'm just not the same, I admit, like autumn, I'm falling for you. Wait, I don't want to go. Time goes flying when you're wrapped in the moment. One more night, just follow me home. Tell me about all of your dreams. 팔과 함께 다리를 앞으로 툭툭 털어주세요. 끝까지 복부 힘이 풀리지 않도록 유지하며 동작 이어가주세요. Until the day you come back my way I'll be counting every minute to see your face I'll be waiting till the day you come back my way I'll be counting every minute Cause though seasons have changed Oh, I, I still remain And though seasons have changed And I'm just not the same, I admit, like autumn, I'm falling for you. Season just changes to remain with thoughts of you. 수고하셨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운동은 역시 발레테라핏! cardio환절區 그מה Table BETTER 얘 otras chapters 74 нал cath 0 가둑 ch That isn't рей